나이스 터치 나이스 터치 진짜 이렇게 치면 이만큼 가요 믿고 하면 돼 실제로 딱 가면 안 갈 것 같거든 세게 치려고 가면 미스 가라 그냥 이대로만 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봤잖아 15m 정도는 그냥 봐 그렇지 나이스 터치 일부러 회원님이 기억하시려고 오늘 회원님이 혼자 치는 거 많이 할 거예요 네 어 이어 샷 잘 놔 아 넘친다 아 나이스 오오오오 샷 맞죠? 네 그리고 뜨기 때문에 멀리 안 가니까 겁내지 말고 밀어 이게 70m 남았어요 뭐드래요? 네? 70m 남았는데 뭐드래요? 그렇지 굿샷 굿샷 합격 합격 이야 이야 깜짝 놀라게 있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오오오 오오 오오 땅을 쳤다 아이스 지금 땅 봐봐요 멀잖아 힘이 확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날라가는 7번을 들었죠? 스윙을 하면 돼 네 오우 엄청 늘었어 네 장난하네 신들어갈 필요가 없어 아 드라이버 잘 친다 스크린치 드라이버 잘 맞죠? 네 어 드라이버는 한가운데를 안가도 돼 네 15, 15 안에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린이 아니라 그냥 폐호에이로 치는 거라서 응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만 해도 돼 충분해 이 정도면 필드가 아마 130, 140 정도 나가요 네 다음 문제 없어 스파트 봐주세요 그리고 이따 자세 네 조금 더 어깨 넓이 어프로치한다고 생각하면 돼 봤데 그렇지 그렇지 반수형이니까 삼십병 뒤로 갔다가 합병받아 오면 돼 아 아 그렇죠 두 병도 다 두 병 생각도 그렇지 두 병이면 이만큼이야 아 두 병이면 이만큼이야 아 그냥 합병 이만큼이고 두 병 이만큼 그렇죠 생각보다 커 합병이 아 아 보통 반 병 생각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퍼팅 연습을 많이 하다보면 그 다음을 준비한 게 뭐하냐면 왜요? 각도 한 거 아 왜요? 오키 못 받는 거 있죠? 네 편식도 못 받는 거 1.5 그거 자 1.5 칠 텐데 공을 백싱으로 공 하나 공 하나? 이만큼이? 네 안 갈 거 같죠? 해봐요 자 음 음 아 근데 이게 안 갈 거 같아서 확 대려 버린다 어 그러면 쭉 가버려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아 아 그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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